빅픽쳐 시즌2 다른 모델을 그래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? 제가 듣기로는 네 하하 씨 아니면 광고 모델 안 하고 그냥 나는 가겠다 아 형이 들은 버전은? 네 제가 들은 버전은 그렇습니다 하하 씨 아니면 안 하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이번 년도는 광고를 안 하겠다 좀 조율 좀 해달라 네 또 이제 제가 후배고 하니까 좀 해달라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바로 그냥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또 이 얘기는 왜 안 해요? 라디오로고 공짜로 내가 한다고 이런 얘기 좀 해야 하나? 라디오로고 나 돈 필요 없다 왜 왜 갑자기 감동을 받으셨죠? 라디오 방송도 도와주신다고 하시고 로고송도 틀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공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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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안 받고 따로 라디오 광고도 해주고 제가 CM송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어 힘들어서요 제가 랩을 부분을 좀 만들어서 하하 씨가 해줬으면 좋겠다 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답변이 없더라고요 어 답변이 없더라고요 어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? 어? 그러면 이제 어? 그러면 이제 아니 그거까지는 제가 들었어요 그 라디오 CM송을 어 그래서 내가 노래 보내드려고 어 그래서 제가 그 매니저분한테 보내드렸어요 이거 듣고 좀 해달라 누구한테 짤났네 아니 그 짤났네 짤났네 아니 그 짤났네 뭐야 형 진짜 제가 뭘 알아요? 누구야 아니 전화를 아니 나는 진짜 전달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는 동생 중에 제작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네 네가 좀 해줘라 어 이제 아니야 저 준비가 돼있어요 아니 해준다고 그러는데 아니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급해가지고 아까 그 얘기할 때 뭐 아 라디오도 도와주신다고 하셨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구나 아 나도 모르겠어요 공짜로 내가 한다고 그러는데 아 라디오 방송도 도와주신다고 하시고 로봇성도 틀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자기가 집으로 얘기하는데 얼마나 꼴 보기 싫었을까 아 아 진짜 전달 못 받았습니다 되게 잘해주셨는데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냥 그냥 한번 물어보고 두 번 안 물어봤습니다 아 너무한다 너무해 아 이거는 무조건 죄송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 연예인을 대표해서 사과할게요 저런 애들이 가끔 있거든요 아니 노래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? 아 예 제가 한번 드려드릴게요 제가 핸드폰으로 받아왔거든요 아니 이미 녹음이 끝난 거면 되게 좋겠다 네 녹음은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녹음은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럼 하하 형이 할 수 없겠네요 돌이킬 수는 없네 네 이제 돌이킬 수는 없고요 아 아 왜냐면 그러면 제작하려면 돈을 또 내야 되거든요 돈을 내야지 아니 그거야 저희 회사에 녹음시갖고 아 이거 진짜 몰랐는데 야 근데 진짜 너 그만 이 자식아 야 자연수아 네 너 후참에서 그 라디오 CM 후참 라디오 CM 그래 그거 노래 너 받았어? 아니요 비트 안 받았는데요 그 친구분 신노 야 신노곤 신노곤 신 저희 계약할 때 계셨던 분 걔 비트를 너 이 새끼 이거 잘 듣고 있어 예 제가 노래 한번 듣고 있어 우리 나 지금 개쩍 먹었어 날 이제 끝났어 임마 날 이제 끝났어 임마 네 하고 싶은데 이거 여자 부분이고요 여자 부분이고요 아버지 심지어 좋아 노래가 좋아 근데 아이돌 노래 같은데 어 그렇게 일부러 만든건데 이제 하아씨 아 이거 노래가 나오는데 이제 나오는데 야 이 별것도 아닌걸 안해줘? 내꺼 하아형처럼 했어 내꺼 하아형처럼 했어 어우 진짜 하아처럼 했다 내꺼 하아형처럼 했어 하아가 한국 모델이니까 일단 하아가 내 마음처럼 베푸짐이 대단하다 두 번 안 물어보고 다른 사람이랑 최대한 하아씨랑 비슷하게 만들어줘라 아 안되겠네 신노곤한테 빨리 알아봐 카톡줘 형 병 병 병 야 저걸 왜 안해줄지? 아무것도 아니고? 너 음식 하면 금방인데 이게 잘 됐어요 어차피 임팩트가 없어요 제가 하나 생각해놓은게 있거든요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자 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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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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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라이드 척, 저런지 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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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런 게 임팩트 있는 건데 많이 들어본 거 같은데 이게 노래는 좋아요 이게 안 꽂히는 게 잘 됐어요 잘 만들어서 갈게요 감사합니다 그거 괜찮아 근데 딴 데서도 좀 비슷하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사가 다 다르니까 저작권이 저한테 있어서 진짜 만들게요 내가 성의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! 해라! 아 이거 제가 미안하네 아 나 진짜 몰랐어 진짜 몰랐어 회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죠 시스템을 컨트롤 못 하는 거지 하하가 그렇지 제발 쌤 오늘 회사 뒤집어 없을 거야 집합이에요 오늘 내가 보기 개가 나가던지 내가 자르던지 일단 개는 나가네요 예 어쨌든 없어지는 거야 어? 더 이상은 뭐 없고요 아 없나요? 약간 걸리는 게 하나 있다면 약간 걸리는 게 하나 있다면 무한도전을 안 하시잖아요 예 무한도전을 안 하시잖아요 예 무한도전을 안 하는 게 사실 와 진짜 와 진짜 무도가 강력하네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죄송해요 나 무도 그만뒀다고 어 무대를 교체한대요 형 지금 저는 그건 저기 내내 치킨이라 더 이상 내내 치킨이라 더 이상 내내 치킨이라 더 이상 itor 하하하하하하하하 노소 때문에 얘가 которое tray今年 꼭 흡입이 떨어져 가지고 하하하하하하 이 strongly인은 시행자가 오는 경우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진짜 부작 lleg cal 잠 가 끌어갈게요 하하하하하하 잠깐 끌어갈게요 하하하하 마라 우리의 소라뇨